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많은 곳이 있죠. 스페인이나 계통에서는 꼭 거기는 어른들도 낮에 들어가서 약간 자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. 아 그렇죠. 이건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. 미국도 맞습니다. 미국도 이제 7세는 안 하고 6세까지는 다들 이제 낮에 자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제는 또 중국 같은 나라는 초등학생들까지. 아 그렇죠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겨울이 달콤하게 안아쳐서 심지어는 이걸 칠 때 돼야 그러고 자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. 문자로만 봤습니다. 짧은 건 50원, 딩검 100원에 비용영화주, 딱 8001번, 보물점 8번 고 편하러, 지금 바로 보세요. 자 정답 주실 도란에 비용영화주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